정유자님 목장을 하고 오신 정유자님께서 향기 품은 군사 후편과 여자의 마음을 불러드리겠습니다. 우리 정유자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정유자 가수님을 모십니다. 여러분의 감사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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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나요? 감사합니다. 여자의 마음 저 히트곡입니다. 저 곡이니까 박수 많이 주시고 오래, 오래 금방에 놀러 오셔야죠. 인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자의 마음을 들겠습니다. 내가 산다 나 사랑해도 사랑만 해도 내 곁에 계속 떠나가도 못는데 괴로우나 동일주나 환경이 분포장마차에 기술장이 채곡채곡 쌓여도 그리움은 지울기로도 밤비가 가령 없이 내리는 듯 명동에 귀한 길에 그리움은 당장마차에 그리움은 여긴 고통에 고통에 목소리를 부를 행복했던 추억마저도 내 곁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서러워나 아쉬워나 화끈이 굿 포장 바탕에 미술장이 자유 없이 사역으로 너의 흠한 채울 잃었고 안 믿어 하염없이 내리는 명동에 위하여 이래서 사랑해 추억을 남기고 돌아서는 여자 여자의 말은 사랑해 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.. 저의 말은